남동구와 연수구, 미초올구 일대에 주택 1만 8천 세대를 짓는 공공주택 사업이 추진 중이죠.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다음 달부터 보상 절차를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일부 토지주들은 헐값 보상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추진 중인 9월이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 사업 면적은 남동구와 연수구, 미초올구 일대를 합쳐 220만 제곱미터로 주택 1만 8천 세대를 지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지구지정 승인을 받으면서 개발 사업은 본격화됐습니다. 오는 2027년 착공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한 보상 절차도 시작합니다.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는 다음 달 기본 조사를 앞두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토지 보상 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는데 주민들의 우려는 큽니다. 무엇보다 보상금이 헐값으로 책정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비는 총 3조 4,340억 원. 토지주 보상을 감안한다면 터무니없는 사업비라는 주장입니다. 감정평가사 추천을 두고도 불만이 쏟아졌고 전에도 저희가 공문으로 요구를 했지만 오늘 또한 다시 한 번 인천시 감정추첩평가를 배제하기를 원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각 대책위원회에서 쓰고자 하는 감정평가사분들을 다 모아놓고 설명을 한 다음에 저희가 투표를 통해서 그 감정평가사를 뽑는 그러한 방법을... 화해 농가들은 대체부지 조성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로 옮겨서 저희 이쪽에 오래되신 분은 한 30년 넘게 장사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 가서 이 정도 규모의 사이즈를 할 수 있는 저희가 방법이... 인천도시공사는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추정 사업비일 뿐 행안부 승인을 거쳐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에 앞서 추정 사업비로 산정한 내용이고 해당 사업비에 계산되어 있는 용지비도 어떤 감정평가 결과가 결코 아닌 추정 용지비에 불과합니다. 또 감정평가사 문제는 사업 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화해 단지를 위한 대체부지 마련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다음 달 기본조사를 시작해 내년 하반기 보상 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보상협의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btv뉴스 이정류입니다.